안녕하세요. 오늘 나노기술연구협의회 e-Journal Club에서 발표를 하게 된 KAIST 기계공학과의 박인규 교수입니다. 먼저 저희 연구를 소개해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나노기술연구협의회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발표 제목은 Mechanically Induced Shape Morphing for 3D and Hierarchical Nanostructures입니다. 기계적인 자극 및 변형을 통해서 3차원 혹은 계층 형태의 나노구조를 제작하고 이를 전기회로, 센서, 에너지 소자 등에 활용하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첫째로 기계적 자극을 이용한 3차원 나노구조 및 Stretchable Electronics 응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계적 자극을 이용한 마이크로 나노 계층 구조 및 Tribal Electric 발전기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결론 및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핵심 성과는 최근 그 외 많은 학생과 연구원분들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논문에 대한 내용을 본 발표의 전반부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 기술의 핵심이 되는 나노 트랜스퍼 프린팅 및 기계적 자극 기반 공정의 확장성을 더 설명드리고자 후반부에는 최근 나노에너지에 발표된 3차원 계층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노 구조는 전기적, 광학적, 기적 성질 등 다양한 물성들이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표면 플라즈마 효과, 낮은 녹는 점, 높은 경도, 큰 부피대 면적비, 높은 화학 반응성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노 구조의 물성을 이용해서 광학 디바이스, 에너지 발전 소자, 바이오 센서, 위조 방식 패턴 등 다양한 공학적 응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노 구조를 제작하는 방법은 전자빔 리소그래피, 포커스 라인 빔 리소그래피, 멀티포톤 리소그래피 등의 직렬적인 패턴 방법과 광학 리소그래피, 나노인프린트 리소그래피, 나노 트랜스퍼 프린팅 등 병렬적인 패턴 방법이 있습니다. 직렬적인 방법은 다양한 나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자유도가 높은 반면에 스루프시 낫고 공정이 굉장히 비쌉니다. 반면 병렬적인 방법은 스루프시 높고 공정이 저렴하지만 다양한 나노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자유도가 떨어집니다. 만약 이렇게 병렬적으로 패턴된 구조물에 기회적인 자극이나 혹은 열적인 자극 외에 다양한 자극을 통해서 여러가지 3차원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이 방법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계적 혹은 열적 자극을 통한 3차원 구조화는 기존의 메소스케일 혹은 마이크로스케일에서는 많은 연구들이 소개되었지만 아직까지 나노스케일에서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본 연구에서 이에 대한 저희 연구그룹의 절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